안녕하세요 핫도이입니다 오늘도 geoião tiếp Organisation 핫도 Smooth TV의 각자 먹방 워워워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의 깐 댄즈 윷놀이 gameanan할 줄 알아? 윷놀이는 또 제가inknage guy 각자 먹방을 위한 우리를 만들었어 오케이, 레츠 바디 도착한 마래의 개수에 따라 음식을 제공한지 그럼 그쪽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이미 첫 번째씩 나왔잖아요. 그럼 그쪽은 못 먹어. 오케이. 그쪽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이긴 사람은 한식집이니까 특별히 선물이 있어. 오케이, 렛츠 바리. 좋은 거예요? 돈피드의 사랑 이런 거 아니죠? 아이, 그럼. 그럼 속 쏠리는 거 아니죠? 아이. 그럼 구역실로 하는 거 아니죠? 오, 예스, 맨. 그쪽은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사상검증이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빨간 파마. 그럼 제가 빨간 말. 저는 파란 말. 오케이, 렛츠 바리. 윤돌이 기축이 다들 아시죠? 아, 알죠. 하나가 나오면 도, 두 개가 나오면 개, 세 개가 나오면 헐, 네 개가 나오면 윷, 다섯 개 나오면 모. 다섯 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도, 이렇게 나오면 백도. 그렇지, 백도. 까이. 라이브 업! 가만히 있어. 너부터 해. 이거는 먼저 하는 게 안 좋아. 개. 개. 저 스텝 쏘어도 되는 거야. 헐. 개, 개 같은데? 아이, 걸이야. 자, 잠깐만요. 걸 잡을게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잡아서. 오케이. 업어? 업어? 업어아이씨! 헐. 또 그럼 개나 걸러오면 무조건 잡히는 거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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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닦고만 세시고 지금부터 잡히면 닦고만 세시고 잡으면 닦고만 세시고 개! 개밖에 못써 지금 말이 세 개 다 나오는 게 나! 나! 개! 컬! 왜 이렇게 나면 안 나와 거울은 컬로 가야지 오 개 개! 아 뭐 이렇게 안 나오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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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컬! 나올게요 두 개 주세요 두 개 나왔습니다 자 저는 업은 게 남았으니까 가방은 안 업겠습니다 이제 이거 내 가방 이거 카라트 찐 자 첫 번째 음식은 짜잔! 떡국 떡국 두 번째 음식은 잽채랑 전 설날이라고 나눠 먹어야지 잠깐만요 색깔이 왜 그런거야 인스턴트 인스턴트지 딱이야 인스턴트야? 인스턴트가 내 입맛에 딱 맞어 자유씨 드시고 싶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네 어우 좋다 그래 설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나눠 먹는 맛이 있어야지 미션을 선보하면 한 김만 전 한 번에 담기기 아 와 재밌다 이게 스냅으로 해야 돼 알지 관심 없지 네 갑니다 안 들어왔어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실패!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미션이 하나 들어왔어 두 개의 음식이니까 두 번째 한 입만 차서 쓰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뭐 각자 방송이에요 오늘? 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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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나 이거 저부터 부을 줄 아는가 떡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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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한산 먹어야지 떡볶 좀 맛있다 이거 음 맛있지? 음 맛있다 이거 고소한데 다음 주 갈까요? 자 다음! 윗놀이 다시 죽을게요 그냥 다음 윗놀이 다시 죽을게요 그럼 이거 내가 볼 수가 없잖아 오케이 너가 지금 이 점 리드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아 얘는 무슨 눈맛 나와 오케이 자 잡을게요 이거 아 조금만 아팠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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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고마워요 윗 개 육개 고개 헐 육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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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개! 큰일 났다! 개! 이거 제놈의 새끼 아니랄까? 도! 개! 나갔어요. 세 번째 응시! 쓰세요! 오 예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 미션! 세 번째 미션! 짝지! 짝지 넘기기? 짝지 치기? 이거 메고 쳐야 돼요? 안 메고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로 없는 걸 빼야 되죠. 없는 거를 안 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 따로. 따로 갈 수 있는 거지. 이 집 자식이냐? 테두리비야? 이 집 자식이냐? 우리 아빠 권태웁니다. 니네 아빠 이름 뭐냐? 우리 아빠 정명철이다. 어? 북한 대사 이름이 정명철. 어? 나래? 총 맞고 싶냐? 몇 번? 뒷면 넘기기. 세 번? 아 이런 거 하면 반칙이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 갑니다. 한 번! 사실 나 이거 못해. 이거 옛날에 애들 할 때 맨날 구경하는 타입이었어. 그치. 여기 맞았으면 넘어갔다. 지금 여기 맞았어. 자 마지막! 실패! 자 볼게요. 야 나 강정 이행시 하면 강정? 오케이. 헐랄인데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이행시 해도 되냐? 아 재밌으면 돼. 재밌으면 사람들은 용서해줘.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게 재미없다. 진짜 너는 놀란에 주신다니까? 오케이. 강! 강한 남자! 정! 정영철! 죄송합니다 아버지. 주인만! 주인만! 아버지 제가 설에 무단 인사 못 가서 죄송하고요. 설 끝나고 시간 빌 때 꼭 한 번 뵙도록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입 먹어! 아버지가 주신 한 입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한 입만. 두 개도 안 되겠는데? 길 비켜줄게 길 비켜줄게. 이런 모습. 이런 모습. 허리니까요. 뭔데? 개꿀맛이지. 달달 구리하니. 자 가시죠.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역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남았고 정주열이 이거 네 개 남았어요. 저 이제 걸 윷이 나오고. 배를 잡고. 그리고 끝내고. 전 나와 있으니까. 얼핏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게 이제 거의 잡을 수 있는. 이번엔 안 되면 주지. 윷 나와야 돼. 윷 아니면 뭐 나와야 돼.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안 돼. 헐. 헐. 끝! 자 다음 시 주세요. 와. 와. 마지막 음식. 다음 음식 갈비찜이거든요. 음. 와 진짜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먹방. 아. 뜨거워 보인다.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자 마지막 피드들이 준비한 선물을 걸고. 말 두 개로만 해서.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바미보. 뭔지. 개. 나. 헐. 뭐야. 에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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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걸 자 선물 주세요. 제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이겨가지고 최종 승자 정세열 와 상상도 못했다 아이씨 야 이거 많이 받아 지금 됐어 감사합니다 또 하나까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저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회식하겠습니다 아 좋네 맞네 분식집에서 한 번 크게 한 번 이렇게 5만원짜리 한 상 어떻게 샀어요? 네? 아 5만원짜리 한 상 5만원짜리 갈비찜 보다는 공짜 떡국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날 맞이 와서 가족들이랑 윗놀이도 해보고 맛있는 설 음식도 먹고 쉬면서 핫도그티비도 무한재생 반복재생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핫도그티비 보면서 용돈 좀 받아서 경장채도 나눠주고 그렇지 도모하도록 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케찹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 Baagog 줄